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하였습니다 오늘 2023년 8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가 아주 또 그 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소비지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모처럼 웃으셨고 나머지 섹터는 좀 힘든 그런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열렸어요 드디어 그 단체 건강 되나 마나 이제 기다렸는데 뭐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해드릴 일단 내용은 일단 그 한국의 단체 건강각이 해제되는 실제 해제가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화장품 수출 부진의 탈출구고 내용하고 의료기기 비만 치료제가 나와서 연소결당 측정기 주가들이 좀 급락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대책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이 내용하고 은행의 대출이 좀 증가하고 있대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수출 금액으로 보면 적정 레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웅찬 연구원님은 조금 보수적으로 장 봐야 된다 내용이고 원자재 가격이 요새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눈여겨봐야 될 세 가지 업종 그 다음 기업별로 실적들 펄어비스, 코스메이카 코리아, SKC 크래프트원, 파크 시스템즈, 원익 IPS, 신세계 롯데웰푸드, 현대리바트, SK스케어, CS 윈드, 그리고 펌텍 코리아,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걷돌 것인가 이건 제약바이오 쪽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단체 관광이 해제 됐습니다 실제 해제 됐고 이미 이제 시트립이라는 중국의 플랫폼, 여행 플랫폼이 한국이랑 코너가 생겼고요 굉장히 호재입니다 이게 이제 6년 5개월 만에 규제 완화라서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중국 소비주한테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의 속내는 뭐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항주와세행 게임이 다음 달에 열려요 그 앞두고 좀 이제 긴장관계도 좀 풀고 미국도 이번에 풀어줬어요 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단체 관광객이 웬만한 국가는 거의 더 풀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들어간 외국인 관광객이 1분기에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뭐 거의 중국에는 아무도 안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궁극적으로도 목적은 중국 내수 경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인들이 오면요 한국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 쓰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개선돼서 환율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기다렸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지금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얼마나 올까 연간 600만 명 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올 수는 없고 아마 내년에는 많이 오겠죠 근데 이제 올해 전체로 보면 180만 명 정도 상반기 5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한 130만 명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기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보다는 옛날에 뭐 600만 명 왔는데 뭐 600만 명이 그대로 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 같은 경우 국내 여행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 선호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보다 일본을 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2019년도에도 일본을 더 많이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요새 엔화가 약세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한국은 또 오겠죠 지금도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중국 소비주들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도 올해 내내 좀 중국이 단체 건강 올 거는 같은데 안 와서 참 대다 안 대다 막 이랬는데 오늘 어쨌든 드디어 큰 호재가 나왔고 우리나라 전체 내수에 상당한 호재가 좀 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의 이상인 연구원이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 부진 탈출구가 마련됐다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화장품은 계속 하락했어요 수출이 그러다가 6월 7월에 돌렸습니다 중국은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좋아요 일본 그래서 중국이 40% 선이 깨졌고요 미국은 12% 그래서 일본은 계속 수출비 중 늘어나고 있고 뉴욕포스트가 이제 아마존의 63개 제품을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상위 포진되어 있고 가성비 좋고 케이팝 천연 소재 달팽이 점액 같은 이런 것들이 인기를 많이 끈다고 합니다 일본 화장품 수입은 우리가 1등 했어요 프랑스가 원래 1등인데 한국 화장품을 이제 일본은 더 많이 수입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이 좋은 거 근데 품질 좋아요 중국은 좀 어려웠지만 이제 중국보다 미국, 일본 쪽 지금 이제 전체 비중에서 중국보다 비중국 매출이 더 많아졌어요 원래는 중국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만큼 중국이 중요했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중국의 단일국가 의존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안 좋아지면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이 구조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해양 기업들이 좋았던 건데 오늘은 반대죠 오늘은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급등 미국 비중 높아서 급등했던 기업들은 급락 막 이러는데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이 흐름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해양 기업 중에 오늘 급락한 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너무 오른 상황에서 이 뉴스가 뜨니까 이제 매도의 이유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치료제 나오면서 어제도 한 번 말씀드렸죠 그 다울투자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오늘은 미래에셋의 김충현 연구원님이 비만치료제랑 CGM은 대체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려하지 말자 이 내용이고 당뇨관리 제품은 당뇨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제품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라고 그러죠 이번에 아이센스도 드디어 한국에 승인받았지만 인슐린 집중 치료를 요하는 당뇨 환자 일형 당뇨 또 일부 이영당뇨 비만치료제는 기초인슐린 환자나 인슐린 처방이 필요 없는 이영당뇨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 목적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당뇨관리 업체들이 당뇨를 치료하는 그런 목적을 넘어서 대사질환 예방관리까지 진출할 기회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ADA 미국 당뇨학회에서 체중감략 있죠 이거를 당뇨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격상을 시켰어요 과체중이면 인슐린 저항성도 높은 인슐린이 잘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체중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면 정상 체중에 비해서 이영당뇨 발생 위험이 3배에서 7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거죠 당뇨가 과체중으로 인한 당뇨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슐린이 잘 안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까지도 심장, 심혈관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뇨를 더 잘 관리하고 다른 대사질환, 심혈관치나 발생 위험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이제 살뜨란 얘기죠 체중감량을 강조했던 거고 근데 거기서 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니까 체중감량 효과를 창출합니다 연소결당 측정기는 식사, 운동, 약물이 체내 혈당에 미친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식사나 운동, 약물을 통해서 그게 내 몸에 어느 정도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를 데이터를 보여줘요 실제 계속 볼 수 있어요 연소결당 측정기 그래서 식사효법과 운동효법을 보조해가지고 체중감량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질병예방효과가 있어요 연소결당 측정기를 체크하면서 내 몸을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24시간 내내 그래서 영역이 커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요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임상 결과에서 심혈관 질환 치료까지도 가능하다 막 이렇게 좀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그러면 이거 연소결당 측정기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 예방효과에 있어서 이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여기 대사질환 예방 관리를 그러니까 저 노보노디스크의 저 비만 치료제가 사용을 하면 심혈관 이거를 줄여주잖아요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cgm의 이런 기능을 대체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졌던 거죠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이 내용이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인크레틴, GLP-1이라고 그러죠 요 의약품이 이제 현재 비만 치료제 대세인데 인크레틴은 체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그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분비를 낮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혈당의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환자를 2형 당뇨 환자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치료한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뇌의 작용에서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비만 치료제까지 가는 거죠 포만감을 증가시키니까 사람이 안 먹게 될 거 아니에요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위고비는 68주간 복용을 하면 15% 체중 감량인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비싸요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미국 같은데 아직 그러면은 28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죠 보험 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비만 근데 이제 이런 임상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심혈관 질병 예방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가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뭐죠 의료보험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그렇게 되려면 좀 더 많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당장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 같고 그 다음에 저 위고비를 아무리 맞아도요 자기가 생활습관 개선 안 하면 요요가 온대요 그래서 20주부터 위고비 투약 중단한 위약군 그러니까 20주까지 맞다가 위고비로 이제 안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48주 후에 이제 체중을 받더니 7%가 증가한 거예요 요요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고비를 2년간 투여하면 체중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또 이렇게 되면 4,400만 원이 소요되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대중은 결국 생활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하다 생활습관 개선 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연소결당 측정에 도움을 줘요 계속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약물요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면 5% 미만의 체중감량은 생활습관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학회 세부지침 중에 체중감량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체중 감소 3에서 5% 정도 감소하는 거는 중간 심혈관 위험요소 개선을 하고 상대적으로 큰 체중 감소 있죠 10% 이상 이거는 당뇨, 다른 대사질환, 심혈관 그 질병에 대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중만 줄여도요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 미만 정도 줄이는 건 영양이나 실체 활동, 생활습관 바꿔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 10% 이상은 식단이나 약물을 해야죠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체중양지수 25에서 26.9의 당뇨 환자는 약물요법을 권장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그냥 습관만 좀 바꿔라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는 이게 BMI가 높은 경우 그래서 BMI가 이렇게 25나 26.9 사이에 있는 과체중 환자는 운동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다 저런 약물을 해가지고 비만 살을 빼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 시장을 잠식한다 예방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그거를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소결당 측정기 시장은 예방 시장에서 5% 정도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BMI 체중량 지수 25, 26.4의 과체중 환자한테도 유용하고요 BMI 그러니까 고도비만 앉아있죠 이렇게 높은 거기도 비만 치료제랑 병용해서 생활 습관 바꿔주고 이런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라는 거는 이런 습관도 바꿔줘요 계속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덱스컴 같은 선도기염은 이영 당뇨 시장에서도 이런 임상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CGM 연소결당 측정기 기기 제조사의 이런 시장 침투는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유효하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영 당뇨가 이렇게 많은데 침투 환자 수는 5% 밖에 안 돼서 점재력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뭐 어제 보니까 어제 잘 버텼어요 사실 아이센스 뭐 어제 사실 덱스컴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점 사실 미국에선 빠졌지만 그리고 어제 오히려 플러스에 끝났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오늘은 좀 빠졌네요 어제는 아 어제 살짝 마이너스 오후에 밀렸군요 예 그리고 오늘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우려할 필요 없는데 다만 뭐 빌미가 될 수는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조정받고 싶을 만에 조정받고 싶다면 뭐 빌미가 되는 거죠 근데 큰 그림에서 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다 그 내용 같고요 자 키움의 김은가 김재천은 2개월 연속 대출 증가에 상승했다 지금 대출이 증가는 거 아세요? 저도 이 데이터 보고 좀 놀랐어요 대출이 요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6월 6조원 7월에도 아니 6월 대비 6조원 증가했고요 예 7월에 6월 증가폭이 5.8조 거든요 늘고 있어요 21년 9월 이후 최대폭이고 근데 왜 대출 받냐고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게 대출 기타 대출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대출 증가율은 0.7%로는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플러스권 상승 속도 느려도 가게 대출 증가율은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업 대출도 많이 증가했어요 5.5조 대비해서 8.7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대출 증가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왜냐면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나서 하반기 시장이 워낙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 증가율이 그때 10% 이상은 특별히 높아졌던 상황에서 이게 이제 벗어나면서 좀 생긴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 후에 대출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좀 벗어났던 상황에서 어쨌든 생긴 결과니까 이건 좀 예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내용인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 대출 증가율을 낼 것 같다 총 대출 증가율 수치가 6월에 2년 반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출이 증가하는 건 자산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새 예탁금 들죠 아파트 가격 오르죠 거기다 기업들도 지금 대출 받기 시작하죠 뭐 그런 것도 총 대출 증가율이 합친 건데 빨간색이 돌렸고요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율 한 2년간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대출이 줄었죠 이러니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지죠 당연히 지금은 돌리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아직도 높은데도 이렇게 대출 받는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건 자산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 자산시장에는 긍정적이에요 어쨌든 유동성이 느는 거거든요 나중엔 좀 걱정은 돼요 또 저러다 빚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유동성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사실 나쁜 데이터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대출 증가하는 게 기업들도 대출 받으면 투자할 수 있고 광고도 많이 더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지만 다만 저게 이제 지속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저기 키움에서는 대출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IBK 변진된 수출 금액으로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요새 주가가 먼저 갔고요 실적이 나중에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펀더멘털 대비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한번 검증을 한 것 같은데 올해 코스피 16.5 코스타기 33 근데 증시가 그럼 어느 정도 이런 걸 반영하고 있나 내년에는 회복될 텐데 펀더멘터리 PER로는 비싸고요 PBR로는 싸다고 합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회 1년 후에 이익추정치 대비해서 계산했더니 펀은 11.3배 역사적 평균을 상위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선행 PBR 있죠 자산가치 이건 0.94배로 오히려 싸요 그러니까 PER로는 비싸고 PBR로는 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이 막 급변동할 때는 PER을 신뢰할 수가 없죠 왜? 적전할 수도 있거든요 PER를 어떻게 예산합니까 그래서 실적 전망이 급변동할 때는 PER보다는 PBR로 지금은 여전히 PBR이 더 낮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PBR은 역사적 평균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에요 극심하게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죠 적절한 지금 지수 때죠 어떻게 보면 PBR로 보면 근데 시계열을 길게 보면 PBR 한 배 이상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평균은 그래서 거의 수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베스트에서는 PBR 한 배를 올해 4분기에 2800 보고 있어요 그래서 2800까지 여론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한 배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수출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도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는데 월 수출 금액에다 일정한 숫자를 곱하면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대요 그게 4.69를 곱하면 된대요 월 수출 금액에다가 그럼 코스피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연초율 2007월까지 수출은 460에서 550억 달러거든요 근데 그거 적용을 4.69를 여기다 곱하니까 코스피가 2400 나와요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1월에 7월 코스피 평균은 2.500이잖아요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등락하는 거 그럼 5% 정도 할증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월 이후로 코스피가 지금 잘 못 가는데 추가 금리 은상 우려도 있지만 수출이 아직은 안 좋아요 아직 못 돌렸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4.69를 월 수출 금액에 곱한 값에 코스피 상대 수준이 최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40까지도 가기도 한데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하고 덧빠지기도 하는데 이 수치가 4.69 곱했는데 뭐 예를 들면 2400이죠 여기서 20% 이하면 극단적 저평가고 여기서 40% 이상이면 극심한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출 대비 증시가 다소 빠르게 상승했지만 경험적으로 회복 국면에서는 수출보다는요 증시가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증 상황은 언제든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보진 말자 이 내용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 짚고 돌릴 때 초기 1년 정도에서 최대 5에서 20%까지 할증 현상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00이 적정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2400이 수출 4.69 곱하면 딱 맞는 수치인데 거기서 많게는 20%까지도 할증도 돼요 보통 이제 코스피 수출 금액 대비 코스피 상대심 바닥 짚고 이렇게 상승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상승이 과도한 건 아니고요 증시는 어쨌든 과도하게 비싼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수출이 반드시 돌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수출이 돌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2년 이상 지금 하락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더 나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여기에 그 세부 선행 한몫 중에 하나가 신규 주문인데 이게 5를 바닥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도 세부 선행 데이터가 돌리고 있어서 괜찮지 않겠냐 우리나라 수출도 돌릴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한 단계도 레벨업 하려면 수출 증가가 필요하다 그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8월 9월 갈수록 수출 늘어나는지 수입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PER이고요 PBR은 싸죠 평균에 비해 그리고 여기다 4.69 곱해서 코스피 구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게 한 번씩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이고 코스피 상승 국면 사례들입니다 이게 19년, 20년 이때 60%까지 할증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급등할 때는 이걸 뛰어넘어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ISM 제조업체 수는 이렇게 바닥까지 온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구간을 지나는 투자들을 위한 안내소인데 8월 들어 금융시장의 성격이 바뀌면서 변동성 구간에 진입을 했죠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금리 모두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변동성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종폭 어딘지는 모르겠다 다만 버블은 아니다 그러나 금리 대비해서는 주식 투자 매력이 낮다 많이 상승한 기술주는 좀 조종 나올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많이 올라서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5.5%의 금리를 주는 단기 채권의 매력을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이 5.5나 준다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증시는 하방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걸 무시할 수 있을까 채권의 매력도 높다는 얘기 같아요 반면 한국은 내년에 퍼 9.8배니까 한국은 싸요 비싸진 않아요 한국에 대해서 고평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방만한 재정 제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나 경기 부양 또 단체 관광이 오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쏠림은 빠르게 되돌려지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 지난해 방어주 스타일이 이겼는데 올해 상반기는 민감주가 좋았다가 이제는 또 바뀌었습니다 방어주가 그래서 요새 헬스케어가 강세가 뚜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쨌든 헬스케어 인터넷 섹터가 최근 많이 오르고 있고 단기 가격 부담이 있어 보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 요 내용입니다 최근에 헬스케어랑 인터넷 섹터가 좀 올라오면서 밸류 부담이 조금 밸류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훼손되는데 방향성 회사가 그리는 방향성은 뭐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인터넷 섹터 이런 쪽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이버나 유한양도 그렇고 방향이 여기서 어떤 펀더멘털 방향이거든요 이게 꺾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기존 주도주가 다시 강세를 보일 거라고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분 의견은 IT 판매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랠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선기계도 미국 재정제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투자를 늘리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홍콩의 부동산 문제 미국 지역은행 상업 부동산 경기 모멘텀도 분화되니까 이제는 좀 중형주 위주로 좀 보자는 아 중형주에 대한 접근은 좋지 않다 경기가 안 좋으면 중형주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형주도 별로 이러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서 요새 오늘 뭐 아모레파시픽도 올랐고 GS 리테일 같은 내수주가 소외받다가 올라오는데 지금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 낫다고 보는 것 같아요 더 비어있던 거 더 많이 오를 것을 옛날에니까 더 오를 걸 찾았다면 지금은 이제 덜 빠질 거 수급이 비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장이 아닌가 저도 근데 이 장이 영어 기속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8월은 그래도 오늘 뭐 중국 이슈도 있었고 순환매가 계속 돌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주도주가 못 가면요 시장 자체가 없어요 저는 주도주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8월 한 달은 좀 주도주도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까지는 변동성 가능성은 열어두고 섹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환매에 대응하자 희망은 버릴 필요는 없는데 눈높이는 낮추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강세 국면에서 봐야 할 세 가지 업종이 KB 하이난 연구원님이 신흥국 같은 경우 화석연료 투자는 줄이는데 수요는 여전히 있어요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고 소비 줄이는 거 화석연료 신흥국은 오히려 석탄도 많이 씁니다 원자재 강세 흐름이 원유 천연가 석탄되게 해서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원자재주를 조금 봐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 원자재 강세 수요 이건 뭐 정유죠 당연히 우리 정유 좋다는 내용 보고서로 본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유가 계속 오릅니다 좀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정유한테는 좋은 거죠 정제 마진도 회복되고 두 번째는 종합상사 어차피 원자재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또 특히 포스코 인턴은 천연가스, LNG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도 우호적이고 세 번째는 화석연료 대체할 게 뭐냐 오늘 실제로 미국에서 태양광이 올랐습니다 근데 KBS는 풍력으로 보고 있고 오늘 풍력 좀 별로 안 좋았죠 CS인드가 좀 주가가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2차전지 외에 친환경, 태양광, 풍력, 원전 등에 대한 일단 이제 관심이 확대될 수 있고 특히 풍력을 주목하자 왜냐하면 정부 정책, 에너지 신사업 수출 동력화 전략에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신사업 얼라이언스는 정책 지원이 본격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얼라이언스가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포함되는 연합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사례 해상풍력 해상풍력 개발 절차에서 통합법이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도 복잡하고 절차도 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풍력도 좋고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각각에 맞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중에 뭐 종합상사는 너무 많이 올랐죠 어쨌든 정유나 아니면 풍력 이쪽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유가 오르죠 석탄도 바닥 찍었죠 천연가스 석탄 소비 미국 일본은 줄이고 있어요 중국은 올라가죠 그 종합상사 계속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LNG까지 가스전에서 LNG 생산해서 운송하고 이걸로 발전소도 올리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LNG 밸류체인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LNG 프로젝트가 또 많아지고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성망민들 비팅은 수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한테는 다만 이제 요새 풍력이 왜 이렇게 좀 답답하냐면 영국 한 회사가 풍력 사업을 포기해버렸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약간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그런데 납품할 수도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해상풍력특별법 주요 내용 및 경과 과정이니까 참고하시고 풍력특별법이 좀 발의가 돼서 요게 통과가 좀 된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통과 여부는 알 수는 없고요 가을경에 아마 하는 걸로 알 좀 이렇게 그때도 한번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펄어비스부터 좀 간략하게 기업들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실적은 적자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지만 원래 6월달엔 직원들 대상으로 자사주가 좀 지급된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신규 컨텐츠를 업데이트 한 것 같습니다 검은사막 이제 모바일에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거고 8월 말에 게임스컴 독일에서 붉은사막이 이제 기대작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영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PC 콘솔 모든 플랫폼에 아마 동시 실시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또 로스타크라는 경쟁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수혜로 여기 검은사막이 좀 받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그 신작 모멘텀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포로베스는 게임즈 중에서는 가장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모멘텀이 있어요 일단 붉은사막 올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 개발이 완료된다고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또 도깨비 있죠 메타버스 게임 그것도 붉은사막 이후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어서 좀 괜찮은데 다만 게임업종이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직은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게임스컴 8월 말에 있을 거기서 이제 저 붉은사막 저 영상 분위기를 보고 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회사 코스메카코리아 ODM 회사죠 화장품 여기도 2분기 최대이에요 화장품 회사 다 좋아요 실적들이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한국 법인 매출 11% 미국 36% 중국은 역시 안 좋아요 여기서도 나오죠 중국은 1%밖에 증가 못했고 적자입니다 아무튼 올해 이익주정치 34% 사경했고 국내 법인 이익 재력이 늘어났고요 어쨌든 신규 고백사 신규 확보했고 북미 고객사 늘어나고 있고 일본 수출 하반기도 상반기에 유사할 것 같다 그리고 방향성 전환 글로벌과 인디공 요새 인디 브랜드 있죠 중저가 여기가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단체관광 오니까 이것도 불렀습니다 다만 오늘은 실적 좋고 좋지만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오늘 좀 주가는 흔들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주가 비싼 편은 아니죠 12.4배니까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단기 조정 한번 이 차트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여기 상한가도 가고 이 상한가 이후로도요 여기서도 2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고 못 살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좋으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2배 가잖아요 구조적으로 좋아지면 근데 다만 여기서부터 보면 3배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또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약간 보시면 되겠고 SKC 역시 안 좋아요 숫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대보다 훨씬 적자가 컸고 근데 기타 사업은 다만 일회성 부분들이 좀 많았나 봐요 기타 사업 같은 데서 지속성이 크지 않아서 저점은 좀 오히려 괜찮고요 동박 사업은 흑자인데 뭐 사업 가지고는 아직은 아니죠 2분기 판매량 부진했고 다만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또 연말 성수기 효과 또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은 전기요금이 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잡히니까 좀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개선은 4분기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도체 소재는 ISC 인수했죠 또 반도체 글라스크판 이게 올해 아마 이제 그 뭐 생산하고 내년부터 본격 생산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글라스크판 기판인데 유리로 된 거죠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보다는 내년이죠 그래서 일단 핵심은 동박입니다 동박이 좋아야 돼요 동박 부분을 봤을 때는 4분기부터 터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좀 버티는 구간이에요 계속 또 실리콘 응급제도 두 개로 나눈대요 저함량 고함량 실리콘이 적게 들어간 거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이겠죠 많이 들어간 거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허리 이하 밸류라서 좀 저평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래에셋의 이미생물이 크래프트 오늘 급나겠죠 목표주권 낮췄고 시장 기대에 미달했습니다 PC 배고는 성장했는데 핵심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의 매출이 2배 정도 되니까 여기가 역성장하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영업비용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인도는 다시 서비스 재개해서 이 점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신작이 없어요 올해 이건 우리 알고 있죠 신작은 올해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전히 없는 상태에서 뭔가 좀 실적이나 이런 게 박박 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은 이제 시장에서 외면 받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신작 있는 거 하자 그러니까 이제 펄오비스는 좋은 거죠 실적은 사실 크래프톤이 더 낮잖아요 실적 숫자만 보면 근데 주가는 안 그러죠 그래서 결국엔 숫자보단 지금 시장은 신작을 좀 더 기대하고 있다 그게 좀 없다는 게 크래프톤의 단점인데 내년에 있어요 내년에 내년 신작을 좀 기대하면서 지금 좀 버티는 구간이고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옛날에 30몇만 원하던 회사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그런 구간 같습니다 크게 오르기도 좀 아직은 어렵고요 그렇다고 크게 빠질 뭐 사원 아닌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좋은 실적 내고도 급락해버렸어요 이익이 이렇게 늘었고요 7000% 어팡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장비 좋고 이게 원자 현미경 만드는 회사죠 인센티브나 이런 일회성 비용이 좀 없었고 많지 않았고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수주장구는 전분기하고 유사하다고 하구요 영업이익은 1% 3분기는 좀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주가는 올렸고요 NX 마스크 리페어 이거 이제 마스크 EUV 공정에서 마스크 약간 이제 오염물질 같은 거 없애주고 그건 리페어 장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주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나봐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하는데 다 반도체 파이 좀 좋은 건 아니에요 HBM이 좋아서 그런 거죠 내년엔 좋아집니다 그래서 파크도 뭐 오늘 급나겠다고 끝났다라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싸요 이 파크가 PER 29비나 돼요 내년 기준이에요 올해도 아니고 내년 그러니까 비싼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선 아 이거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수급도 좀 많이 쏠려 있었고 그래서 좀 다시 또 수주장구도 지난해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주가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당분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준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닝 IPS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영업손실 마이너스 182억 반도체 매출이 핵심인데 아무튼 이게 7.6% 영업이익률로 흑자전환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이제 실적 극감 영업으로 올해 매출액도 감소할 것 같고요 전체 올해 실적은 좀 기대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삼성이자 미국 파운드리에 공장 관련해서 내년 초에 아마 장비 발주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상반기 수주받은 삼성 디스플레이 8.5세대 이게 노트북이죠 애플 맥북 이건 내년에 아마 매출 잡힐 거라고 합니다 근데 회복 속도 더디고 반도체 경기도 천천히 회복되니까 이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 메모리 설비 투자 줄이니 이게 장비주한테 좋을 리는 없죠 반대로 내년에는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중국 수요 환경도 안 좋고 지금 아직은 후공정이 더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전공정 투자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공정으로 반도체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연기시키거나 줄여버리면 경쟁사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익 IPS뿐만 아니라 전공정 정비에서도 많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최악일 때 도망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악일 때 도망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이 이게 맞다면 맞설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원익 IPS는 PBR 기준으로 무릎 이하 정도까지 일단 실적 쇼크로 오늘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투자 정권의 2점 연구는 신세계 아시죠 신세계가 어제 오늘 현대백화점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안 가더니 오늘 하루 만에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신세계도 모처럼 올랐는데 신세계는 2분기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백화점은 별로였는데 부진했는데 면세점이 개선됐어요 면세점이 400억이나 이긴 했어요 그럼 이제 면세점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신세계도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는 좀 회복을 기대하시면 좋겠고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백화점 쪽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대요 여기서도 이제 하반기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거 신세계가 언급한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게 아니고 그렇던 얘기는 뭐죠? 현대백화점한테도 좋은 거죠 아 백화점이 2분기의 저점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신세계도 확인해 준 거죠 그리고 요새 부동산 경기들은 좋아지죠 이러면 백화점이 좋아져요 그리고 신세계는 어쨌든 경쟁사의 차이점, 면세점 이익이 크다는 거 어쨌든 지금 구조적 성장은 절대 아니니까 장기 투자는 하시면 안 되겠고 다만 이제 트레이딩 가능하겠죠 워낙 늘려 있었으니까 중국 이슈가 하루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이어진다면 트레이딩 정도 짧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너무 이걸 길게 가거나 여기서 승부를 보거나 그럴 기업은 아닙니다 IBK의 김태현 연구원은 롯데웰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걸로 승부 보겠습니다 막 난 큰 수익... 이러긴 어렵죠 왜냐면 이제 과자, 음식료, 빙과 이러다 보니까 좀 무겁고 고성장은 아니다 보니까요 근데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제가 부분이 확실히 좋았어요 제가 쪽이 자일리털 빼빼로 아시죠 빙과류도 이제 제품을 좀 축소하면서 비용 절감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식품은 4분기에 개선된다고 식품이 좀 부진한데 여긴 4분기에 결국 방향성이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것 같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과도할 정도로 할인받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끝나가지 않나 그래서 오늘 주가 올랐죠 PBR 0.4배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시고 다만 음식료가 한번 주도주가 될 날이 또 언젠가 오겠죠 근데 아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바닥은 좀 확인된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리바트 오랜만인데 흑자전환 있습니다 요새 권자재 회사들 다 좋아요 저번에 한샘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목표주가 11,000원이고 2분기에 영업이익 35억 정도 흑자전환 성공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대상으로 가구도 매출도 크게 늘어났고 강가상각비나 비용도 줄었대요 원재로인 PB나 MDF 이런 합판 가격 하락 따라서 가구 부분의 마진 개선 효과는 하반기도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카타르 가설 현장 비용 176억이 반영돼가지고 이게 이제 기저가 돼가지고 4분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 4분기는 적자로 반영되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다면 이미 작년과 비교해보면 실적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다만 아파트 분양 물량은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6월 현대건설이 사우디 프로젝트 하나 수주한 게 있는데 거기에 아마 가설공사 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를 건설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건물 공사죠 거기 숙소도 있을 거고 임시 도료, 도로, 사무실, 급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다 가설공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 리파트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수주가 잡히지 않겠냐 과거에도 이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1500억 이상 계약을 맺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건설 요거를 또 따내게 된다면 추가적인 뭐 수주가 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리바트도 건자재고 부동산 경기 살아난 게 중요한데 점진적으로 좀 최악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괜찮고 어쨌든 PBL 0.37 밴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빠진 건 맞아요 시장에서 보니까 보면은 이렇게 잊혀진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그냥 주가가 힘도 전혀 못 받고 근데 이런 실적들이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조금 보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신주권의 김혜재 연구원이 목표주권 7만원 유지했고 SKSQ는 자사조 어제 공시가 떴어요 2천억 매입하겠다 그리고 누적 자사조 매입 소각은 3,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억 원은 SK 실더스의 매각 대금 8,600억 중에서 7월 21일 4,100억이 입금이 됐대요 아마 그거 그리고 2년 내에 4,500억 중 일부도 주주 환원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7월 달에 투자법인 TCG 스퀘어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하이닉스나 국내 대표 금융사 등과 같이 돈 똑같이 내가지고 공급 투자를 해가지고 유망한 반도체 소부장 이런 데 M&A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전략적 투자자로 일본 기술기업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순자산가치 26조원 순연금 1조원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죠 PBR 0.4밖에 안 될 정도로 싸지만 약간 하이닉스 주가에 좀 연동된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좋을 때 좋고요 안 좋을 땐 좀 빠지는 흐름인데 하이닉스 주가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HBM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있으니까 또 낸드 업황도 돌릴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안 좋아서 감산을 했는데 그 효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좀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스퀘어 스퀘어의 지분 매각 그 후에 받은 돈으로 배당해 주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수업도 하고 그리고 메리츠의 문계 운영권이 CS 윈드 지금 목표 주가를 11만원 근데 대체적인 내용들은 괜찮은데 주가는 빠지더라고요 생산 세액 공제 아시죠 이게 베트남 중국 법인 부진으로 매출은 기대에 미달했는데 북미 쪽이 좋았나 봐요 포르투갈하고 수준은 1.64억 달러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좋고요 다만 이게 구매 주문까지 연결되지 않은 계획이며 계약관들이 있나 봐요 그걸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제 부합을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글로벌 터빈 3사가 모두 다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죠 근데 이제 지멘스 터빈에 문제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풍력산업 전반적인 조정을 일으킨 것 같고요 블라시라는 기업 인수 이게 하부구조물 SK 오션플랜트가 하는 그런 이제 해상풍력이 필요한 하부구조물 만드는 걸로 아는데 이거 인수하면서 또 재무구조가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지멘스약 매출은 해상 위주거든요 최근 신규 법인들은 주로 발트 동사가 이제 해상 위주로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납품을 하는데 지멘스의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터진 그거는 육상 모델이거든요 육상 모델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해상풍력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니까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실적에 긍정적 작용을 줘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약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영국의 노포크보레아스죠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중단됐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금리도는 비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저런 뉴스도 약간의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가 요새 풍력주들이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저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 지연 막 이런 것들 방향성은 맞아요 단기적인 그런 이슈들이 노이즈로 좀 작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PER 기준으로 올해 30배 정도니까 싸진 않고요 약간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약간은 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 필요하고요 다만 방향성은 바뀐 게 없고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너무 우려하거나 이제 뭐 안 된다 이거는 아니죠 당기적인 실적에 대한 좀 부담 때문에 또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펌텍코리아는 그 옛날에 한번 많이 보고서 한 두세 번 보여드렸는데 그 후로 많이 갔어요 실제 그때는 이제 아무 별로 관심이 없을 때였죠 다들 이런 뭐 화장품에 대해서 근데 요새 굉장히 좋고요 상상인증권의 김혜미 연구원님도 보고서 적어주셨는데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스틱 비수기에도 스킨케어에서 색조로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자회사 부국 TNC는 이제 이 튜브 있죠 이렇게 눌러서 짜는 거 튜브 튜브형으로 하고 이 회사는 매출 29 영업이 52 그 다음 이 펌프 있죠 펌프 펌프 같은 거는 펌텍코리아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다 성장했어요 그 자외선 차단제가 요새 잘 나가나 봐요 해외에서 예 그리고 그래서 연초 수립한 사업 목표 있잖아요 이걸 상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계속 고객사 다변화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펌텍코리아랑 우리 보통 연우를 경쟁을 하는데 연우는 저기 넘어갔죠 회사가 그래서 펌텍코리아는 어쨌든 이제 중소형 위주로 좀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점진적으로 더 점유율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밸류도 PER 12배 수준으로 비싸진 않다 다만 이제 이 펌텍코리아도 뭐냐면은 오늘 중국 소비지 올라가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밀리더라고요 예 미리 올라서 그런 거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되 아까 코스메카랑 비슷해요 바뀐 건 없어요 방향성은 여전히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실적이 아니고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왜 올랐나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녁에 어제 저녁에 공식 보도자료 통해 유럽 폭스바겐 조던이 BSA 배터리팩 거기 배터리 뭐 이렇게 모듈 관리하고 하는 그런 장치들 다 한꺼번에 조립한 건데 이거를 수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그러면 왜 현대모비스한테 맡기나 비용 절감이죠 저걸 자기네가 직접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모비스가 대신 해준다면 훨씬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에너지 공급 회생제동 이런데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또 BSA예요 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 모비스의 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저 트리 그래서 25년 이후로 매출 발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비스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객이 생긴 거잖아요 현대차만 바라보다가 대용 고객이 하나 생긴 거 저게 이제 또 저런 게 쌓이면 계속 수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대차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이제 아니다 물론 비중은 여전히 많지만 이렇게 조금씩 답변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페인 공장은 연간 50에서 60만 대 정도 전기차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5, 6조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현대모비스 논캡티브 수주 목표는 53.65 달러 정도 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상보다 더 큰 대규모 지금 수주를 확보해놔서 연간 수주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차 그룹의 고객사 확보 통화 외형 성장 현재 소폭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 추정된 전동화 사업부 수익성 그러니까 아직은 적자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이거 해외로 좀 자꾸 가야 된다 수출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렸기 때문에 어제 급등을 했다 다만 오늘은 좀 빠졌어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뉴스다 이게 점점 고객사가 다 변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답답하지만 좋은 내용들도 많은데 반영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투의 위혜주 강원지 연구원님이 언제까지 겉돌 거냐 자가 면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요 면역세포는 뭐예요 암세포나 안 좋은 세포가 이제 하면 면역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얘를 이제 빼내주는 거죠 그런 걸 못하고 오히려 그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합니다 발병 원인은 불명한데 거기에 T세포 비정상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있나 봐요 그래서 내 몸이 아닌 비정상적 단백질을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면역질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T세포가 조절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전무했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프로벤션 바이오의 T질드가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세포 조절하는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결과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치료제에 T세포를 조절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T세포 조절된 3개 CD40L 저해제 PD1 작용제 IL2 수용제 뭐 이렇게 돼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D40L 저해제 임상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D1은 지난 5월에 일라이 릴리 여기에서 이제 효능을 나타내서 잡지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넥타의 ILT 수용체는 뭐 이것도 임상 성공 가능성이 재정면 돼가지고 주가가 그냥 91% 오르는 점 대단합니다 네 그런 일들도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에이프릴바이오가 요거랑 비슷한 걸 하나 봐요 유일하게 T세포 조절을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T세포를 그래서 이 룬드백에 기술을 하나 수출을 했나 봐요 CD40L 저해제으로 만든 저 APB A1 요거를 룬드백에 수출했고 이 룬드백에 임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8월 3일날 임상이 종료된다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덴마크 현지시간 8월 16일에 아마 이런 현황과 전략 업데이트 할 것 같고요 임상 일상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줬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 물질 자체도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바이오베터래요 되있고 어쨌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 트렌드에서 새로운 형태 제품이겠죠 APB A1 임상 성공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가 면역 치료제도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네 아니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다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상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거 AP APRIL 바이오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16일 이때 실적 발표할 때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APRIL 바이오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기업별로 좀 많았는데 빠르게 한다고 해도 50분이 넘네요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삼성 엔지니어링 정주성 부사장이 올라갔는데도 꾸준히 사요 천주 들어왔고 케어전이라고 하시죠 여기도 이제 헬스케어 쪽인데 여기가 무려 8억 원 정도 내부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공시 쪽에서는 어제 CS 윈드가 윈드타워 공급 계약 지멘스 있죠 여기가 요새 육상폭력 터빈템에 좀 곤욕을 치르고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한다고도 하죠 어쨌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957억 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매출 대비해서 7%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준은 좋고 그리고 SK 스퀘어가 어제 자기 주식 여기 나와 있죠 취득을 했다고 하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마감을 해서 좀 정리만 해드릴게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제 그 보악고원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오늘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오후에 또 들어올리면서 막판에는 좀 반전이 나온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2200억 기관은 10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전기전자 주도주 중심으로 좀 많이 팔았고요 유통주 중국 소비주죠 한마디로 면세점 그리고 개인들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주 기존 주도주 위주로 샀고 기관들은 유통업종 제약바이오 유통은 어디겠습니까? 면세점이겠죠? 백화점하고 그 다음 전기전자는 대량으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뭐 그냥 오랜만에 한풀이 했어요 이렇게 가줘야죠 너무 안 갔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호텔실라 17% 현대백화점 15% 신세계 10% 이렇게 가도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사실 이거 올랐다고도 보기도 어렵죠 여행주도 롯데관광개발은 한풀이 해버렸어요 그동안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이제 30%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롯데관광개발이 이게 또 중국인들이 카지노 가면서 뭐 이렇게 제주도 쪽도 가다 보니까 또 하나투어도 모처럼 급등을 했고 모드투어 여행주 모두 다 행복했고 화장품은 좀 차별화됐어요 여기 중소화상품주들 있죠 중국비중이 높거나 이쪽은 다 사안가버렸습니다 중국비중 높은 회사들이 토니모리 같은 거 그죠? 여기도 최근에 좀 안 좋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그냥 한순간에 가버렸고 그러나 또 화장품도 인그로드에 미국 쪽 있죠 미국 쪽 다 변화되는데 실리콘2 여기는 하락 지금은 오늘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항공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동안 좀 빠진 거 다시 리바운딩 돼서 좋았고 백화점주들 당연히 좋고요 보톡스는 파마리서치 이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늘도 바이오는 일부 기업도 괜찮았고 초전도체는 여전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투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쪽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어떻게 맞추겠어요 저거를 8월경에 8월 말 정도에 뭐 결과는 나온다고 하니까요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건강기능 콜마비엔에이치도 이제 중국 비중이 꽤 되죠 영화관련주도 오늘 콘텐츠리 중앙 좋았고 오랜만에 괜찮아요 골판지 회사들도 여기는 뭐 올랐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임플란트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근데 임플란트에서는 디오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류회사들도 오늘 신세계엔터 화승엔터 더 네이처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골프 아난티가 아난티가 실적도 좋더라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한국에서 중국인 오면 호텔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멈물려 버렸어요 그게 좋았고 오늘 영상 콘텐츠도 에이스토리나 이쪽 다 괜찮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워닝 서프라이즈 나왔더라고요 예상보단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아 엔터주도 오늘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 다만 이제 와이전터는 좀 부진했습니다 자동차 쪽은 오늘 한운이 좀 깜짝 놀라셨죠 실적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실적 안 좋고 맨날 안 좋게 나오는 데가 대표적인 게 한운인데 그동안 기대가 낮은 것도 있었지만 오늘 웬일로요 한운 시스템이 좋은 실적 냈어요 진짜 그 어닝 서프라이즈 물론 내일 데이터 나와야 내일 에널리스트 보고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일단 숫자는 정말 깜짝 실적입니다 숫자만큼은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면역 강암제 편의점 회사들 여전히 좋고 좀 살아나고 있고요 음식료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보면요 대부분 소외주들이에요 철저히 왕따 당하던 기업들이 8월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도주보다도 좀 그 아까 제가 거기 어디죠? 누가 쓰셨더라? 그 이용찬 연구원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거보다도 그 있죠 순환매 약간 소외죠 그건 8월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오늘 오르는 기업도 되게 많았는데 다만 오늘은 반도체가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가 그냥 급락하면서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적이 쇼크가 아까 나와가지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빠져버렸죠 장비주들은 다 충격을 받았고 반도체 그래서 오늘 장비주들이 뭐 일부 몇 개 오른 거 말고는요 LOT 비커면 실적은 좋아요 그러나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일제히 급락세를 근데 오히려 또 기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항상 말씀드리시면 반도체 해보셨잖아요 급등할 때 사면 무슨 결과 발생하고 급락할 때 투자하면 또 어떤 결과 나오는지 그죠 안 좋을 때 천천히 오를 때 흥분하지 말고 항상 이게 근데 이번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일부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긴 했습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도 오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SNS 택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 어제 보니까 DNF가 솔브레인에 인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솔브레인 홀딩스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인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DNF 인수 전에 미리 올랐잖아요 미리 또 이거 이게 안 건지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날라갔어요 혼자 그리고 나서 M&A 땅 뉴스 나오니까 폭락 이상하죠 아무튼 이제 주가 올랐다가 좀 지금은 뉴스 나오고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이 회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세요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제 솔브레인 인수 자체가 뭐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삼성전자가 이에서 지분 갖고 있거든요 지분 한 7%인가 삼성에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요 인수하기가 동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삼성이 근데 또 지분 팔까가 우려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지분을 팔까요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무튼 지금은 좋은 뉴스라고 해도 미리 올랐기 때문에 아마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왜냐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까지는 아니고 그런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까지는 이제 오늘 빠진 건 뭐 그 뉴스 보단 예 반도체가 오늘 안 좋습니다 같이 좀 빠진 것 같고 로봇도 좀 안 좋았고요 2차전지는 일부 기업들은 좋았는데 일부는 또 약간 빠지는 태양광도 오늘 조금 일부 안 좋았고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은 잘 팔린다고는 하는데 참 주가 쉽지 않습니다 KH바틱도 다 내려버렸어요 그날 탁 오르고 와 정말 어려운 섹터입니다 진짜 근데 지금 구간이나 이런 데서는 뭐 크게 이럴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거죠 판매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또 데이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모멘텀이 이제 좀 꺾이다 보니까 이제 출시가 되면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쪽 섹터들이 이 스마트폰 부품 쪽에 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눌려있는 업종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중국 소비주 보세요 순식간에 갑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꼭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좋았던 기업들은 좀 오늘 빠졌습니다 피팅 빠졌고요 뭐 IT 대표주도 오늘 조금 힘들었고 LG전자는 계속 좀 부진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리튬주는 오늘도 에코프로는 좋았는데 다른 쪽은 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성기자재도 오늘 좀 빠졌고요 한국카보는 좋았네요 근데 오늘은 성광밴드 태웅 이쪽은 좀 안 좋았고 태웅은 풍력이죠 근데 이제 성광밴드 대양전기 이쪽에 오늘 풍력 쪽은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반도체 빠졌고 로봇 뭐 하락한 섹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 중에서는 오늘 일단 한번 보면 중국 소비주가 간간히 있어서 그쪽은 다급등했고 오늘 보면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오늘 좋았고요 케이비 은행주 좋았고 포스코인터가 오늘 좀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좋았죠 HMM도 좀 살아났고 LG생건이 정말 오랜만이죠 삼성엔지니어링 좋았고요 카카오페이 한온시스템 숫자로 오늘 급등해버렸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는 좀 많이 올랐었죠 FNF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네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거니까 이제 FNF는 중국에 매장이 많잖아요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고요 LS 좀 빠졌고요 한마디로 오늘은 중국 소비주가 급등한 가운데 기존의 주도주나 술적이 좀 안 나온 기업들은 좀 빠지는 그런 좀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HBM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을 한번 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셨고 오늘 참 쉽지 않죠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참 힘드시고 중국 소비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조금 살아난 거죠 어쨌든 계속 수납매 돌고 다만 항상 생각할 건 구조적 성장주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보셔야 됩니다 구조적 성장주 뭔지는 아시죠 단 지금 안 좋았다 좋아지는 것도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항상 트레이딩 개념으로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요즘 워낙 보고서가 개별 기업이 실적이 많아서 그거 다 정리하느라고 좀 방송이 좀 긴 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니까 그냥 뭐 무조건 요금만 하고 요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골고루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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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